좋은 사람이에요 네, 다음 곡은 내가 혹시 라는 곡입니다 그대는 괜찮은가요? 잘 지내고 있나요? 평온한가요? 행복한가요? 괜한 걱정인가요?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그대가 궁금해요 너무나 오래됐죠 그대가 궁금해요 마지막 그대 뭔지 마지막 그대 뭔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밤새 깨있었어요 밤새 깨있었어요 밤새 깨있었어요 잠이 오질 않아서 왜 이런 걸까요 내가 이상한가요 음 내가 혹시 그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말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내가 혹시 그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말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난 어리석어서 알아채질 못해요 그대도 알잖아요 그대도 알잖아요 그대도 알잖아요 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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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요 감사합니다.